안녕하세요 실험 방송중이에요 생방하는거 애인한테도 말 안했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반갑습니다 괴미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천명 되자마자 생방 키고싶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먹히고 있다가 큰 맘먹고 폈습니다 본가에 와서 할게 없었거든요 이야기거리를 하나도 안준비해 왔는데 15분이나 보고 계시다니 땀이 나네요 아마 이 영상은 실험영상이라 이 스트리밍 끄면 지우지 않을까 싶어요 지우지 않을까 싶어요 10,000명 글파 너무 먼 미래 아닌가요? 10,000명 글파 되면 좋겠다 같이 생방 애인이 아직 커밍아웃을 안해서 잘 모르겠어요 생방을 같이 하게 될지는 애인한테 한번 물어보는걸로 목걸이 자랑이요 목걸이 자랑 본가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원래 목걸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맞나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아! 약간 이렇게 초점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 클리어 카드 목걸이도 있는데 잘못 갖고 왔네요 두 가지 성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양성애자지 이 두 가지 성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양성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려주시네요 앞으로 방송 걱정할 일 없겠다 아! 멋있다 언니들 언니들 짱 몽몽이 잠깐 데려와 드릴까요? 대신에 혼자 있으셔야 돼요 첫 방송부터 의자만한 주문은 유튜버가 있다? 잠깐 의자랑 인사하고 있으세요 저랑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의자예요 다행히 찍고 왔습니다 하하하 다들 인사하세요 그리미입니다 네 안녕 너무 힘들다 완전 잘생겼죠 그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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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피곤해요 미안해 내 머리가 짧은 기준은 원래 상관 안했어요 그 전에 첫 방송 방송에서 한 유튜버가 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 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머리 길이 상관하지 않아요 뺏짐 말고 제가 있잖아요 민트초코 좋아해요 이렇게 첫 방송부터 민트초코파 안입파로 분쟁이 일어나는 건가? 민트초코 나름대로 해 정말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제가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애인은 민트초코 되게 싫어해요 막 극혐해요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치약 맛 난다고 치약이 민트 맛이 나는 건데 이렇게 첫 방송부터 애인 편들기 있어요? 신나시대 신나시대 괜찮네요 좋은 컨텐츠다 신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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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귀엽죠? 안고 안고 해야겠다 미니 비모 같이 옆에서 흥얼거리는 걸 좋아해요 재밌어요 같이 그러거든요 신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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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듣는 노래 어머 주인님의 음악보관함이 비어있습니다 주인님의 음악보관함이 비어있대요? 저 음악 유튜브로 듣거든요 부끄럽다 시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네요 눈치 없어 아! 미안해 비모를 놔줄때가 됐네요 실패 대실패 과자를 때려치고 이걸 보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애인하고 전화 통화해도 될까요?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스피커번 해도 돼? 채팅으로 말할래? 채팅으로 말한대요 민망해라 이걸 지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앱에서 제안이 와서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팬이름 같은 거를 정하면 좋은데 아직 뭘로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 채널 이름도 뭐 할지 고민하는데 팬이름을 정하라니 팬도 없는데 괴놈들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괴놈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괴놈들 안녕 그러면 이제 첫 방송 오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서 끊은거죠 다 구독 취소하고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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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요? 다들 취향이 내 방송 사람들 취향이 계약이 방송 일일차에 시청자들의 취향이 경악한 유튜브가 있다 네 과메기 아니 여러분이 과메기라고 불리시는게 기분 안나쁘세요? 저는 갬같이 괜찮은 닉네임 달고 여러분 과메기라고 부르면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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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신라는 reboot 계란후라이 다음에 투표할게요 계란후라이위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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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Secret 두車 구신 قال 무서워 다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기약은 못하겠지만 비주기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죽지 말고 살아서 내일 서로의 힘이 됩시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 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하고 10초 남았네요 사랑합니다 굿나잇 추석 잘 버텨냅시다 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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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